어이 뭐야 엄마 모자 좀 씌워줘 네 여기 잠깐만요 자 저희가 마지막 버스킹이 끝이 났어요 끝났네요 네 저희 룸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홍대에서 버스킹한게 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세요 진짜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울컥게 울컥게 왜 울어 왜 울어 울지마요 네 그냥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관객분들도 그렇고 지금 찍어주시는 분들도 버스커드 제발 존중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요즘에 논란이 많은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총대 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적어왔어요 아니 말은 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다즐링입니다 서유정입니다 어쩌다보니 2023년 마지막 버스킹이 왔는데 다들 즐겁게 즐기셨나요 저희 다즐링에 만들어진지 벌써 5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많은 공연들을 보여드렸는데 아쉬움이 남는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2023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생각지 못한 멤버 변동도 너무 많았고 다사단은 했지만 지금까지 따라와준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요 어 오늘 룸이가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그쵸 네 제가 춤을 추게 된 계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야 내가 눈물 날 것 같아 왜 다 웃어 저 극 튀어서 안옵니다 어 네 룸이의 앞날을 항상 응원해주고 이제 저희 다즐링도 항상 응원하니까요 모든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즐링 룸이가 아닌 정민지의 앞날을 꼭 응원할 테니까요 저희 룸이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멤버들 온 한해 못난 리더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내년에는 더 힘들 거니까요 내년에는 연습 빠지면 죽일 거고 네 내년에 안무 안오면 죽일 거고 내년에 버스킹 당일날 빠지면 죽일 거고 지각하면 죽일 거니까요 내년에도 제 못난 리더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라인이지만 저도 리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올 한해 2023년 행복한 연말로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1월달부터 새로운 다즐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즐링이었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4분만 더 시간 끌게요 어우야 너 쿠키 나눠드린다며